반짝이는게 장난이 아니죠 정말 멀리서 봐도 이렇게 이쁩니다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 같죠 네 특히 핑크 보십시오 와 진짜 진짜 와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풀칼라 그리고 핑크 다이아몬드가 확실히 다르게 보이죠 그 앞에 있는 것은 옐로우 크리스탈이고요 핑크 로즈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커피 카펫이고 그리고 핑크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멋있는 진짜 공룡들을 지금 딱 등장시켜 놓은 것 같죠 공룡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상상이 가집니까 만화에서 보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상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무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거나 또는 구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특별 할인 기간 동안에 살 때는 아주 정말 크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